때는 2009년 4월, 이찬호 형사님을 필두로 특별수사전담팀이 결성이 됩니다. 특별수사전담팀이요? 네. 대대적인 수사가 펼쳐진 만큼 범행은 아주 잔인하고 끔찍했습니다. 자, 이건 뭐야? 이게 몇 권이야 도대체? 어? 우와... 첫 사건 2003년 5월 그쵸. 제일 처음에 낳았던 사건이 2003년이죠?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청주꾸만이 천안에서도 벌어진 사건이 있네요. 대체 범인이 무슨 짓을 벌이고 다닌 건데 저렇게... 연세 당동안간 사건이었습니다. 네. 2003년 5월부터 전담팀이 꾸려지기 전까지 청주와 천안에서 총 27건의 범행을 저지른 이 중 3건은 성폭행을 하려다가 미세에 그치고 둘만 훔쳐간 상황이었고요. 이게 한 사람이 저지른 게 맞을까요? 첫 범행이 2003년, 두 번째가 2006년. 그 3년의 텀이 있고 게다가 청주에서만 벌어진 사건도 아니고 천안도 일어났고요. 그런데 27건. 그렇죠. 범인 한 명이 6년에 걸쳐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잡히지 않았던 이유는요. 결정적인 증거를 아주 어이없게 남겼기 때문입니다. 증거를 남겨서 안 잡혔다고? 첫 번째, 세 번째, 열네 번째, 열여섯 번째, 스물일곱 번째 사건. 스물일곱 건 중에 지금 다섯 개만 DNA가 나온 건가요? 나머지 사건수는 안 나오고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사건 현장에서 나온 DNA가 세 번째 발생한 천안 사건과 동일한 유전자로 확인되면서 청주와 천안 사건들을 취합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저 DNA도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에 남아있던 범인의 침으로 채취할 수 있었던 겁니다. 범인이 피임 기구인 콘돔을 착용하고 범행을 저지른 데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샤워를 시킨 상황이었습니다. 못 잡을 줄 알고 아마 저렇게 한 것 같은데 저의가 없네요. DNA가 나오지 않았던 나머지 22건의 경우에 콘돔을 썼다는 것 이외에 다른 유사한 점들이 뭔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취합을 했을 것 같거든요. 이야, 유사한 수법만으로. 일단 사건 발생 지역 특성과 침입한 루트가 비슷했습니다. 대부분 원룸촌이었고요. 건물 내부에 설치된 가스배관이나 배수로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주로 2, 3층에 혼자 사는 여성들이 피해를 입었고요. 범행 시간대도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가장 많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들이 무방비 상태로 깊은 잠에 들었을 무렵에 들이닥쳐서 이불로 얼굴을 뒤집어 씌우거나 흉기를 들이대면서 얼굴은 보지 말라고 위협하는 바람에 피해자들이 범인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범인을 피가 작은 20대 또는 30대 초반의 남성으로 오렴풋이 기억하고 있었고요. 잠깨를 그런 게 다 했으니 꼼짝도 못하고 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때가 2003년에서 2009년 도면 CCTV도 진짜 거의 없었을 때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 새벽 시간이라 그 시간대에 또 목격자가 있을 리도 없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범인을 특정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보셨다시피 관할 수가 다르다 보니 2007년까지만 해도 동일 범이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2008년 3월부터 청주에서 연이어 사건이 터지면서 저희 청주 지역 형사들이 사건 발생 주변에서 목검문을 하게 됐던 겁니다. 이 목검문이 이제 범행이 발생한 시간대를 전후해서 설치가 되거든요. 그러면 범행 추정 시간대에 이상한 행동으로 하는 수상 환자들이라도 체크라도 하려고 그런 심정으로 이제 아마 했을 것 같고요. 범인이 아니었다면 사실은 이보다 더 많은 사건이 터졌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범인이 있다면 경찰이 지금 추적하고 뭔가 지금 나의 흔적을 가지고 수사를 한다는 것을 이제 자기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범행을 좀 다소 억제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 형사님의 특별수사 전담팀이 사건 기록을 샅샅이 분석합니다. 그런데 사건 중에 좀처럼 이해되지 않는 범인만의 특이점을 찾아냅니다. 특이점? 그게 뭐죠? 피해자들 중에 혼자 사는 여성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친구랑 둘이 사는 여성 집에 두 번이나 찾아가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고요. 가정이 있는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옆에서 친구가 자고 있는데 범행을 하기도 하고 엄마 옆에 잠든 아이를 범인이 토닥거리면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기록들이 있는 겁니다. 아니 그때 그냥 그때 당시 그 남편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애 말 있었나? 남편은 없었던 건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주말 부부였었거든요. 다 알고 들어갔네. 계획하고. 그 범인이 대체 그 집에 남편이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들어갔는지 의아하더라고요. 하필 범행 당일에 남편이 집에 없다? 이거는 좀 너무 우연치고는 위험보다는 더 계획에 아깝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계획에 아깝지 이거는. 다 알고 들어간 것일 수도 있어. 그런데 사실 범인 입장에서 굉장히 위험도가 높아요. 두 명이 이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걸로 봐서는 거주자가 정말 몇 명인지 또는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 아주 디테일한 정보를 다 미리 물색을 해서 범행 대상을 선정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사실 범행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범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진 않지만 성인 남성의 부재를 확인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걸 어떻게 알았지? 뭔가 이런 범죄의 흔히 말해 저 같은 많이 저지른 놈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전담팀은 우선 DNA를 남겼던 첫 번째 사건이 벌어진 2003년 초부터 동종 범죄로 검거된 전과자들의 리스트를 모두 받아서 20대부터 30대까지만 추려보았는데요. 무려 12,800명이었다고 합니다. 추렸는데 12,800명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일단 이 숫자에 놀랐고요. 숫자에 놀란 거예요. 그렇게 많은 범죄자들을 일일이 그럼 다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5건의 현장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하는지 모두 확인해 들어갔습니다. 피해자분들이 범인은 왜 이렇게 명출이 기냐고 죽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된다. 제발 좀 빨리 잡아달라. 그러시는데 저희도 사실 속이 많이 타들어갔었습니다. 속이 타지요, 진짜. 얼마나 조급하셨을까요? 그래서 낮에는 동종 전과자들의 DNA를 채취해서 국과수에 맡기고 저녁에는 예상 범행 지역의 구역을 나눠 잠복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형사님께서 교대도 없이 100일 동안 밤새 잠복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거는 범행 지역이 넓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건가요? 그러게요. 밤새 차 안에서 혼자 버티기는 힘드셨을 텐데. 그렇죠. 그때 당시 전단팀이 총 5명이었습니다. 수사 대상 12,800명, 전단팀 5명. 5명? 100명이라도 모자랄 판인데 와, 5명 갖고 어떻게 하셨대. 이 사건에만 모두 매달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렇죠. 사실상 5명 중에서도 잠복 가능한 인원은 저희 선배 형사님, 그 다음에 이 동생 저 이렇게 셋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신 24시간 대기조를 현장에 좀 이렇게 던져놓기로 했어요. 24시간 대기조요? 그게 누구인데요? 누군데 대기조로 가 있는 거죠? 형님이 카메라를 설치해보자 하시더라고요. 당시에는 CCTV가 거의 없었을 때니까요. 아, 그렇지요. 그동안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났던 지역에 몰래 세워놔 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면서 형님이 아는 폐차장에 연락해서 차까지 구해오셨더라고요. 거기다 카메라를 설치하자면서요. 그래서 선배랑 저도 사비로 카메라를 샀죠. 근데 그게 저희한테는 독이 돼서 돌아오더라고요. 어? 왜 그러지? 왜요? 범인이 눈치챘나? 저희를 보는 시선이 잡음이 좀 생겼습니다. 잡지도 못하면서 쟤네 편하게 일한다는 소문이 그때부터 이렇게 돌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인력이 없어서 사비 들여서 카메라 설치했는데요. 그건 좀 그렇다. 사실 그런 불만이 나올 만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점심을 먹잖아요. 그러면 카메라를 싹 수거를 합니다. 메모리 카드를. 그래서 사무실에서 분석을 하고 저녁에 또 경찰서를 퇴근해 버리니까요. 왜? 잠복을 사야 되기 때문에. 몇 시간 사무실에 있다가 사라지니까 도대체 사건은 해결은 안 하고 뭐 하냐. 너무 쉽게 근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아, 생소하니까. 네. 각자 차에서 전날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꼬박 잠복하다가 집에서 4시간 정도 잠깐 자다가 카메라 회수해서 사무실로 갔던 건데 아무도 몰랐죠. 그러니까 그 후에 사건이 터져서 현장에 가보면 어쩐지 분위기가 냉랭하더라고요. 밤샘꽃만 해서 오해가 생긴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저희가 셋밖에 없다 보니 부대는 꿈도 못 꾸고 서로 길목마다 각자 잠복을 했었는데 형님이 엉뚱하게 사건들을 자꾸 물어오시더라고요. 잠복하다 보면 참 별일이 다 있더라고요. 한 번은 잠복 중에 복구 피는 차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한참 예정안각을 하는 거예요. 예정안각을. 그렇게 하기를 몇 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자는 여성이 있는데 찬주는 남자인 걸로 이제 봐서 남편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저희들이 잠복을 오래 쓰잖아요. 잠복을 쓰는데 바로 앞에 차트리본들이 차례차례 털고 나옵니다. 저희들 차까지. 그래서 점점 제 차로 오는데 저는 지나가라 지나가라 했는데 차는 막 땡기는 거예요. 막 딸려고. 그래도 가만히 있었더니 억지로 딸려고 그래서 약간 내려서 인기척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도망가더라고요. 참. 안에 이제 우리 형사님이 있는 것도 모르고 네. 잠복을 들키면 안 되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소문이 나니까. 그런 선택을 하신 거죠. 그러면 차트리범 안 잡았어요. 저희들이 몰래 따라가가지고 그때 일곱 명을 잡아서 지구대에 연락해서 인계를 했습니다. 네. 혁장에서는 못 잡고 그렇죠. 따로 이제 체포를 했어요. 인계하고 걸려야 할 분 안 걸리고 나타날 사람 안 나타나고 그때도 그 와중에 범인은 또 잡긴 계속 잡으셨네요. 밤새 잠복을 두 달 넘게 강행군으로 하다 보니 체력이 말도 못하게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형님이 어느날 갑자기 출근을 안 하시는 겁니다. 이 형사님 추구하면서 쓰러지셨나? 네. 뭔 일이 있으셨나? 평소에도 형사는 체력이 중요하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더니 그때도 꼬박 밤새고 운동하러 가셨다가 팔이 부러져 병원에 갔더라고요. 아휴. 아휴. 피곤해서 발을 헛이댔다고 하시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피곤하시니까 운동을 해서 내가 좀 단련해야 이럴수록 운동해야 된다. 해야 된다. 잠복근무도 해야 되고 그게 또 역효과가 나시고 또 다치셨구나. 네. 그래서 그날 병원에 하루만 있다가 오라고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터진 거죠. 생각지도 못하네요. 하필이면 그날 또 사건이 뭐가 났나 보다. 네. 제가 그때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사실. 하필이면 제가 잠복을 세결했던 그 근처에서 사건이 이렇게 터졌으니까요. 새벽 4시쯤 당직팀에서 연락이 왔는데 강도 강간 사건이 벌어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범인을 보지 못했는데 범인 패턴으로 봐서는 동일 범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때 전화를 받고 얼마나 죄책감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날 다치지만 않았다면 피해를 막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잠시도 병원에 뭐 더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부술단체로 바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 형사님의 부러진 팔이 범인을 잡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부러진 팔 때문에요? 네. 형님이 깁스를 한 채 밤새 장복하는 걸 어쩌다 다른 팀 형사들이 본 겁니다. 그게 청주 형사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면서 비슷한 사건이 터졌다 하면 실시간으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사건에 대한 의견을 얘기해 주기도 했고요. 저희 전담팀도 점점 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이 이제 행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던 관할 지역 형사들한테 혼자 사는 여성 중에 새벽 시간에 절도 피해 사건이 일어난 게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더니 저희 전담팀이 꾸려지기 한 달 전 지금까지 수사한 걸 한 방에 뒤집을 만한 사건이 하나 벌어졌었습니다. 기존 사건을 뒤집을 만한 그게 뭐죠? 2009년 3월 7일 새벽 5시 무렵 절도범이 한 원룸에 베란다를 타고 2층에 침입을 합니다. 그리고 한창 돈을 탐하고 있을 때 범인의 인기척에 잠을 깬 피해자가 범인의 어깨를 잡아 끕니다. 어, 어깨를 잡아 끌었다? 그러면 범인 얼굴을 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마 범인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어서 그랬는지 그 길로 바로 도주한 사건이라 당시 단순 야간 주거 침입 제도로 신고가 들어와 있었는데요. 이 피해자분이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범인은 순식간에 스캔하신 겁니다. 아, 눈썰미가 또 많이 있으신 것인가? 양다른. 그렇죠, 그렇죠. 그 순간에도 범인을 딱 본 거구나. 범인이 어떻게 생겼던가요? 다른 피해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키는 작았는데 어깨를 잡아보니 좀 단단한 게 덩치가 제법 컸었다고 했고요. 곱슬머리에 얼굴에 광대뼈가 좀 튀어나와 있었는데 범인이 40대 후반처럼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다르네. 40대 후반이요? 차이가 지금까지 젊은 남자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20대에서 30대 초반 피가 작은 20대 또는 30대 초반의 남성으로 오렴풋이 기억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피해자분들이 좀 짐작을 했었는데 완전 다르네요. 사실 이 성범죄 피해자들의 진술을 들어보면 범행 당시의 충격이나 공포 두려움 이런 심리적 변화 때문에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고 짐작으로만 연령을 추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침입 경로라든지 또는 범행 시간대가 유사한 걸로 봐서는 절도 사건의 목격자의 진술이 훨씬 더 정확한 것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절도 사건 피해자를 만나서 얘기를 듣는 순간 왜 지금까지 우리가 나이를 따졌을까 한 겁니다. 12,000명이 넘는 동중전과들 DNA 중에 동일 유전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아서 정말 허탈했는데 왜 나오지 않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역 내 40대 초반의 동중전과들 DNA를 다시 채취하면서 다시 잠복을 들어갑니다. 그렇지. 큰 전환점이 된대요. 그렇죠. 40대 후반이었다니 참. 그리고 우리 형사님들은 이 수사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립니다. 그동안 범인이 나타날 지역을 매번 바꿔가면서 잠복할 장소를 옮겨 다녔었는데요. 수사력을 더 이상 분사시키지 않고 장시간 뻗치기를 시작합니다. 강군에서 뻗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어디서 뻗치기를 해요? 왜냐하면 범행이라는 게 어디서 할지 모르는데 그렇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범인의 입장에서 보면 집에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 혼자 사는 여성일 거라고는 사실 파악하기 어렵잖아요. 어떻게 혼자 사는 여성이라고 확신하고 침입할 수 있었을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범행 지역을 다시 돌아다녀 본 거죠. 그런데 딱 밖에서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내 눈에 띄는 거예요. 딱 한 가지가. 어? 밖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베란다에 빨래 널린 게 보이더라고요. 아... 빨래감으로 그걸... 아이가 있는 집도 보면 이제 주말 부부였으니까 남편의 세탁물이 걸려있지 않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어린이하고 뭐 여성이 혼자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경우에 자기가 범행을 저지를 때 제압이 쉽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침입을 한 것 같은데 그걸 이제 형사들이 파악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출장을 1박 2일만 어디 가셔도 빨래도 일부러 노셨어 실제로 저희 어머니가 아니 근데 뭐 그런 집들이 한두 군데도 아니고 어디서 뻗치기로 계속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범행이 일어났던 동네 중에 가장 범행 횟수가 적은 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외벽에 가스배관이 설치된 건물은 직접 한번 올라가 보기도 해봤고요. 네. 아무리 새벽이어도 지나가는 행인한테 눈에 띌 수 있는 곳은 피해서 건물 하나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마크하기 시작합니다. 음 그러니까 범인이 돼서 범인이 갈 만한 곳을 콕 짚으셔서 거기서 이제 뻗치기를 하신 거구나. 그렇죠. 그럼요. 근데 이제 확률적으로 너무 지역이 넓으니까 이게 과연 나타날까요? 그러니까요. 건물도 한두기가 아니고 자 그렇게 수사를 시작한 지 100 하고도 하루가 지난 2009년 7월 26일 새벽이 옵니다. 그리고 그때 이 형사님 앞에 누군가가 다가옵니다. 야 그럼 범인인가 보다. 그러네. 새벽이면 아닙니다. 그 건물에 사는 남자였습니다. 아 틀에 취했는지 제 차 쪽으로 와서 창문을 쾅쾅 그들이더라고요. 왜 자꾸 남의 집 앞에서 차를 세워두느냐 하면서 다른 데로 가려고 하면서 계속 그러는 겁니다. 거기가 바로 그 집도 아니었는데요. 주변이면 불편할 수도 있긴 하지만 바로 집 앞도 아닌데 굳이 일단 뭐 가슴이 철렁하셨겠어요. 들킬 수 있는 일이잖아요. 막 거기서 취객이면 막 시끄럽게 했을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그 당시에 형사님 입장에서는 전복 중이에요. 막 그렇죠. 양해를 구해야 되겠죠. 어떻게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크게도 말 못하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그 당시에 해결하신 거예요? 창문을 살짝 내리고 신발증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가라. 전복 중이다. 그랬더니 형사면 형사지 하면서 소리를 계속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구대에 신고를 합니다. 아 파고 한 날 계속 차를 받치는 사람이 있는데 차 좀 치워달라고. 아이고 참. 난리도 안 했었는데 그때 걱정되는 게 범인이 길 가다가 듣기라도 했으면 어떡해요 이거. 그러게요. 이런 진짜 형사님의 애타는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날 새벽 네. 유독 달이 찼습니다. 달이 크면 그림자가 길어지는 법이죠. 형사님이 민원을 받고 차를 빼려고 하는 순간 그림자 하나가 움직입니다. 저도 순간 적으다 싶더라고요. 이 타이밍엔 범인이 나와야죠. 나타난 거죠. 바로 차를 세우고 근방에 잠복했던 재원이랑 형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왔다 모이자. 그리고 차에서 내리면서 문을 살짝 닫았는데 갑자기 풍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풍 소리? 아 뭔가 높은 데를 가다가 어? 형사님들이 모이는 것 같으니까 뛰어내려 도망갔나? 아 그렇지. 이 배관 타고 가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자가 달려가는 쪽으로 무조건 따라 붙었죠. 야 이 형사님이 직감으로 딱 네. 여기서 이제 도망간 걸 보니까 여기서는 확실한 거죠. 아 저 놈이다. 맞다. 싶더라고요. 아무리 훌쩍부쩍 떼어놓는데 보통 뻔한 게 아닌 겁니다. 어. 그렇게 이제 동너를 계속 추격하다가 두 바퀴를 둡니다. 그래서 선배가 잠복 서 있던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앞뒤로 이제 딱 막혀버리니까 또 담을 넘으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3당봉으로 다리를 쳤죠. 순간 제가 딱 도착했는데 형님 3당봉에 맞은 범인이 도랑으로 빠지더라고요. 네. 그 좁은 도랑에서 셋이 얽히고 서익혀서 몸싸움을 하는데 선배가 갑자기 테이저건을 꺼내더니 쏘더라고요. 이렇게 얽히고 서익히고 하는데 네. 그 좁은 데세요? 잘못 쏘면 테이저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범인이 맞았겠죠. 네. 네. 저기 맞았습니다. 네. 테이저건을요? 네. 그게 이제 빛나 같던지 테이저건을 맞은 줄도 모르고 제가 수갑 채우는데만 신경이 쏠려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테이저건을 이겨내셨다고요? 그 느낌은 느낌은 났습니다. 끝나고 나서 이제 아픔이 왔겠지. 그때 아직 모르고 이야 그 자리에서 바로 자백을 하던가요? 그럴 리가 무조건 안 했습니다. 안 했다. 난 건물에 올라가지도 않았다. 또 강간은 무슨 강간이냐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럼 20분 동안 왜 싸운 거야? 그러니까 이야 그때 도망가다가 버린 장마까지 희수하고 뭐 주머니에서 콘돔 네. 까지 발견했는데 뭐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렇겠죠. 뻔하죠. DNA가 지금 있잖아요. 지금 발뺌이 와서 무슨 소용입니까? 그렇습니다. 드디어 이 악랄한 범인의 이름을 부르시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연세 강도 강간범 이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씨는요. 가정이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또 놀라운 건 이 범행을 저지르고 다녔던 이 지역의 인근 웨딩홀에서 영업부장으로 어? 멀쩡하게 직장생활도 하고 있었어요. 이야.. 거기 인근에요? 네. 아 어떻게 보면 빨래도 그렇지만 거기서 영업부장을 하니까 어느 정도 동네에 돌아가는 소식은 다 알 거 아니에요? 이야.. 이 쓰레기가 가장에다가 웨딩홀의 영업부장? 아이고.. 이야.. 진짜 어떻게.. 27번은 이놈이 다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놀랍게도.. 아..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진짜.. 음.. 지금 가면을 쓰고 있었네요. 진짜로 자기는 가장이고..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는 평범한 40대 가장이죠. 자식도 있는 사람이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물었더니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욕구가 생기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자다가 말고 벌떡 일어나서 간다는.. 하.. 이거 말이래.. 남 얘기하듯이 얘기하고 앉았어.. 그러면서 혼돔을 왜 썼는지도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DNA 안 남기려고 했다거나 피임을 하려고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혹시 성병에 걸릴까 싶어서 썼다고 했습니다. 아.. 진짜 이기적인.. XX야 그냥.. 가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부부 관계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만약에.. 혹시.. 성병은 얼마오면 아내가 알게 될 거니까 야.. 이게 진짜 더러운.. 병보다.. 병금보다.. 그럼 이 정도면 당연히 정과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특수방도 관관으로 징역을 살도 왔어요. 그렇겠죠.. 네.. 언젠가는 잡혔을 놈이었죠. 저희가 정확히 DNA가 몇 건이나 확보됐는지 알려주지 않았더니 친구가 들어오지 않았던 추가 범행까지 모두 불어서 총 32건이 인정됐습니다. 야.. 욕망치하려고 저런 짓을 하냐 아휴.. 하.. 야.. 죄값은요?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무기징역이 선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